도르비온 에 아무거나 해 도르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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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버려 여기는 이제 내가 일장 먹겠네 다이아가 별로 없다 어 여기 잠깐만 와 미쳤다 10개 10개 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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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도 못 박았어? 10개 누구 때문에 망했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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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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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ier 10개 2 도르비온 요로스 왜 조지합니다? 그거 왜? 있습니다. 아주 짧게 있어요. 아니, 없잖아. 있는데. 아, 야, 내가 너 거 관전했는데 뭔 소리야? 있어요. 그 끝인 거 아니에요? 본인 다른 사람 거 안 보이게 하는 거? 야, 진짜 너무하다, 너. 왜 너무해? 야, 1등은 아니에요. 미안. 너 꼴찌야, 인마. 아, 그러네. 나 잡을 수 없네. 아무튼, 쏘리. 겁나 잘하는데? 아, 다 거, 거기서 거, 거기네. 1킬, 2킬, 3킬. 아, 다 울배, 울배. 어어, 총을. 요즘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들 빡, 집중 부탁드릴게요. 울어. 마지막 플레이어 스탠딩. 아, 망했다, 망했다. 아, 망했네. 아, 망했네. 트롤이지? 아니야. 야, 조준점이나 만들어, 제발.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야, 조준점 만들고 열심히 한다고 해. 조준점 알겠스. 어, 조준점부터 만들고 열심히 한다 하자. 준비됐스. 야, 너 바로 죽어서 확인부터 한다. 나 그냥 던진다 앞으로 가서. 아니야, 그거면 트롤이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야, 너가 하는 건 뭔데? 화이팅! 분명히 뒤돋는단 말이야, 바이버가. 다시. 역시 조준점이 있으니까 한 건 한다. 뭐야, 이 스나이퍼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지! 뭐야, 3킬 있네. 야, 너 좀 좀 에바야. 근데 2킬 했네, 인정. 야, 지금부터 혼수 두지 마십시오. 뭐야? 근데 아직 나보다 아래잖아. 킬 수가 1킬 밖에 차이 안 났네. 맞아. 여기 봤나? 아니, 뭐 다 거기서 거기네. 3킬 2킬. 이런 데 혼수를 두고 있었다고? 야, 너 0킬이었어 괜찮아. 아까 전까지만 해도 0킬이었어. 호바가 수고했었구만. 조용하다가. 나이스. 오케이. 제가 1등이니까 몬스 둘게요. 예송이들아, A로 가자. 야, 실질적으로 내가 1등이지. 뭔 소리야. 야, 어시가 두 개잖아, 내가. 데스가 많잖아요, 데스가. 그만큼 죽었다 아닙니까? 야, 어시가 많잖아, 내가. 조용! 야, 도로 왔다고! 아, 나 진짜. 미쳤어! 미쳤냐, 요루야? 왜 욕해? 야, 너 어퍼 들지마. 야, 어퍼 드니까 1등 뺏기잖아. 응? 뭔 소리야, 예송아? 1등한테 말이 맞네. 누구야? 꼴등이지? 우웅, 우리 야구. 고마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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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퍼 드니까. 아무도 안, 안아줘? 굿은 바닥을 찾고. 지금, 나사는 다 찾는다? 어퍼리. 옥 마이, F**k. 아, 돈을 서 그 일반이었어. 자, 도, 참. 조용해 봐, 아, 이 자식아. 바á로 간다. 마지막 플레이어 스테이크 천국으로 항복할까? 국킬 MVP 어이가 없네 마지막 한판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상 복구는 하니까 지고 지고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면 원상 복구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놀았다 저 엔트리 해도 되나요? 목소리 강지형인데? 들켰다 아니야!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강지형 맞네 유튜브 닉네임이랑 똑같네 형 나 방금 구독하고 왔어요 강지형 하이 나 구독하고 왔다고 맞다고 닉네임 똑같은데 유튜브랑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태그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않아? 아니 아니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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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하이 저 이번판 진심이거든요 진심이세요? 그럼 그냥 대충할게요 시리어스 하쥬 시리어스 승급전 아니야? 승급전 아니 방금 트롤하고 와서 아 왠지 못할 거 같지 아 잠깐만 제트 가지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한 거 아닌가 나이스 PX 30 와 유우 형 방송 뜬거야? 아 저 강중이 아니라 저 그냥 사칭인데요 사칭이에요? 네 야 요즘 사칭은 되게 고퀄리티다 아이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게임해 아 좀 조용 좀 해 나 집중하잖아 좀 조용히 해요 네 어디까지 할게 동선을ned 약속을 통해 유 tore 눈 parties 너무 아까워 삔삑 삔살 삔삑 넷! 아아! 아아! 형, 왜 무리해? 이거 베이팅해 주는데, 무리하지 말이지. 무리 안 했으면 다 잡았잖아. 잠깐만, 말이 많아 너. 아니 형, 진짜.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미안. 내가 잘못했어. 에이,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되지. 왜 거기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에? 아니, 여기까지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대기하면 되잖아, 에스펙터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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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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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조이, 무슨 일이야? 오, 진짜 잘해. 어? 나가지 말지 왜 나갔는데? 아, 진짜. 나가지 말라고. 사이트에서 정보 참아. 아,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굿샷. 아이고, 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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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볼게. 와, 깼는데 이걸 피했네. 나이스 연애. 하나의 전험이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GG. atellес온UT Fig 기하다. 끝. 개감능 래아. 잘 가. 승리 점수 그대로 복구했다 더 올랐네 점수가 19는 여기서 커버되고 14점